안녕하세요 혼타민이 호누입니다 뭐요? 호누입니다 그리스어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못했네요 이번에 그리스 시청자분들이 많이 방문을 해주셨어요 정말 놀랐고요 저희들이 세 달 전에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 시청자분들이 몰려오셔서 어쨌든 혼타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 시청자분들께서 그리스 남자 가수들을 추천해주셨어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여러분나라에 유명한 셀럽들을 추천해주신다면 제가 그걸 반영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셨습니다 많은 추천을 드릴게요 오 그리스 형 남자 가수들 가볼까요? 빨리 갑시다 고고고고고 예! 8강전입니다 첫 번째 4개는 콘스탄티로스 아지로스 대 미로나스 스트라티스 어떡하지? 두 분 다 약간 섹시한 느낌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인상을 쓴 사람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은 싫어하는데 사진에서 인상 쓴 사람만 보면 너무 섹시해서 좋은 것 같아 주름살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주름살 아니야 여기 인상 있잖아 이게 주름이고 이건 인상이야 나는 정했어 나도 정했어 아 시간 났어 한 번을 정하기엔 꺼는데 한 번 떨어뜨리기가 너무 싫어 하나 둘 셋! 8강전 첫 번째 대결은 미로나스 스트라티스를 선택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 가운데? 저게 처음인데 이렇게 짜증나게 8강전 두 번째 대결입니다 기오르고스 찰리키스 데 코스타스 마르타키스 기오르고스는 약간 매콤 닮은 것 같아 코스타스는 젊은 느낌이 있고 주무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 기오르고스도 젊어 보이는데? 아 그래 늙진 않았는데 약간 무거운 분위기 같은 느낌이 있다고 아마 나보다 어릴 수도 있어 난 갈래 가자 하나 둘 셋! 그치 나는 역시 섹시한 놈들 8강전 두 번째 대결은 기오르고스 찰리키스를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섹시하긴 했었어 좋아 8강전 세 번째 대결입니다 크리스토스 마스토라스 데 가리스 마크리스 나 두 분 다 잘생겼는데 두 분 다 잘생겼으니까 이제 내 스타일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전체적인 옷 스타일이나 이런 거 머리 스타일이나 헤어스타일이나 한 분이 내 취향과 정말 극반대로 입고 있어 크리스토스는 약간 옛날에 김보성 닮은 것 같아 투캅스 투에 출연했을 때 근데 잘생기게 너무 잘생겼어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머리만 잘 맞으면 좋겠어 근데 이분도 머리가 길어 좋아 가자 하나 둘 셋 아니 그래도 아리스는 뒷머리가 깔끔하잖아요 하하하하하하 오늘의 최종 결정권은 꼬련들이 있으니까요 하하하하 일단 뭐 의견은 불일지 했지만 8강전 세 번째 대결은 아리스 마크리스로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뒷머리가 깔끔하잖아 아이고 위야 8강전 네 번째 대결입니다 반젤리스 카카오 리오티스의 아나스타시오스 람모스 나는 반젤리스 부르면 그 음악가를 맞이 나간 거야 2002년 월드컵 때 멋진 엔더할 걸 자포로 가로운 세계적인 음악가 반젤리스 반젤리스 초등학교 사람들 반젤리스는 잘생겼다 너무 잘생겼어 너무 섹시하게생겼다 아나스타시오스도 멋있게 생겼는데 옷이 아니에요 옷인줄 알았어 아팠겠다 저도 니가 좋아하는 벗은 남자야 셔츠를 풀어야지 옷 입고 있는줄 알았다고요 무슨 소명이야 벗은게 내가 봤는데 옷을 벗었는지 입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니 취향에 따르면 아나스타시오스는 주름사람도 있고 옷도 벗었고 옷 벗은 남자를 좋아하는건 아니에요 막 지나가는 사람 옷 벗은 사람 있으면 내가 저거 내 스타일인데 이러냐고 선택할 시간이에요 하나 둘 셋 네번째 대결은 Vangelis Kakoriotis 4강전 첫번째 대결은 Vangelis Kakoriotis 이건 진짜 어렵다 눈이 조금 더 Vangelis가 내 스타일이 저한테 되잖아 니는 그냥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는거야 아까 약간 아이돌 아이돌 잘생긴 남자처럼 생겼잖아 잘생겼잖아요 누가 뭐라해 가자 그럼 하나 둘 셋 면도기 광고할거 같단 말이야 약간 이런 분위기의 면도기 광고가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베컴도 예전에 질레트를 광고했잖아 아까 그것때문에 그런 광고일수도 있어 아까 이런 스타일 여기 질레트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단 말이야 자꾸 아니 널리한게 아니고 이런 스타일의 우리 수영광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4강전 첫번째 대결은 Vangelis Kakoriotis 를 선택하는걸로 하겠습니다 4강전 두번째 대결입니다 리로나스 스트라티스 아디스 마크리스 아 이거는 갑시다 바로 정했어 라임 이 시간을 아 그래 한 5초로 해야 되나?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너무 그래 4강전 두번째 대결은 리로나스 스트라티스 선택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섹시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러분나라의 8명의 유명한 셀럽들 그리고 여러분나라의 과저들이나 전통적인 물건들 여러분나라의 제품들이나 재밌는 TV 광고들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다면 저희 디컬을 반영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훈타민TV 주메일닷컴으로 메일 보내셔도 좋아요 드디어 결승전입니다 뭐다 결승전은 리로나스 스트라티스 만절리스 가고리어티스 아 너무 어려운데? 아 진짜 둘 다 둘 다 둘 다 너무 좋잖아 지금 저 팔근육 잡아요 영업화같지 않아요 근데? 영업이 출연할 것 같아 액션영업 같은데 근데 아 그러고 이 사람들이 다 그리스 가수들이구나 그래 난 지금까지 배우로 생각했어 아니씨 무슨 그리스 가수들 왜 이렇게 잘생겼어? 기도 호강하고 눈도 호강하는 이거지 둘 다 손잡고 떠나겠습니다 그거 참 확인해라 정했어 하나 둘 셋 여덟명의 그리스 남자 가수들에 대한 저희들의 최종 선택은 미로나스 스트라티스입니다 사실상 그런게 취향인데요 두 분 보니까 수영도 별로 없는 사진에다가 섹시하고 약간 그런 사람 보니까 내 취향이 오늘도 드러나네 최순간적으로 배우들로 착각했을 만큼 잘생겼어 음 멋지네요 저희들이 저번에 그리스 배우들을 봤었고 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의 추천에 의해서 또 이렇게 남자 가수들을 봤는데 정말 재밌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태원에 있는 그리스 음식점에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그리스 음식들을 체험하려고 영상들을 준비하던 과정에 지금 또 요즘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음식 체험을 못하고 있어서 여러분나라에 관련된 컨텐츠들을 다양하게 나누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쉽게 생각하지만 또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그리스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또 즐겁고요 또 저희들의 유쾌함도 앞으로 계속될 거예요 혼타민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세요 완전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어 진짜 빠바이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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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频 cap beide imme 이렇게 해야되면 댓글을 Saem 평가 itä 제가